도치아 마이콜 터치입니다 이곳이 어딘지 알고 계신 분들은 알거야 며칠 전에 이콜이랑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여기서 진행을 하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끝까지 촬영을 못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2021년 10월 31일 스타트 고 공고방송 넘버원 지금 또 마시대 과자 안옵니까? 과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건물의 규모가 좀 있기때문에 바로바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 형님은.. 또치형은 지금 여기를.. 여기 문 열렸나? 어? 열렸구나 걱정하니 마, 아들 들어가 예, 알겠습니다 왔다 와 형님, 또 그래 여기 무섭다니까 형님, 뭐야? 왜? 왜? 또 없는 일이 있다고 하지 말고 아.. 나 뭐 잘못 봤다 응? 아니, 저 뒤에서 뭐가 흔들리길래 나무가.. 무섭다니까 형님, 뭐야? 왜? 왜? 형님, 지금 나무까지 흘리는걸로 지금 기증이 나고 지금 오버록 올라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확실해요? 네 여러분들, 한 번 또 올라가보죠 계십니까? 자, 실례좀 하겠습니다 어, 여기다 어, 여기다 저기, 형님 말한데로 물건이 여기가 좀 있는데 여기, 어 뭐 있어? 뭐 있어? 예전에 여기서부터 현상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현상 있었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무 기운 자체가 없는데 그냥 여기가 비기는 그냥 건물이야 지금 여기가 여기가 한번 더 올라갈게요 여러분들 만약 여기 없으면은 다른 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똥치형하고 같이 역대급 흉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서 살게 있는건가요? 여기에서 여기 이동하고 이 옆에 동하고 여기 여기서.. 내가 보면 유튜브에 올라갔으면 하수도에 키워지않나? 내가 처음에.. 내년에 여기서 뭐 호들레 포슬포슬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은게 여기 흉가에 밭에 태운거에요 싹 터졌다 옛날에 싹 턴 정도 있더라구요 그래? 네 참 이상하다 이젠 여기서 그랬어요 아 그래? 네 여기에서 여기 지금 여기 들어온게 뭔가가 좀 이상해요 맞죠 여러분들? 이 한복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한복 보이시죠 여러분들? 맞아 이거 말하라고 했는데 지금 응 뭔만? 이게 그 한복 자체가 뭔가 여기가 붙어있었던 것 같아 이거를 뭘로 표현을.. 이게 우리만 느낄 수 있는거라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러는데 여러분들 맞죠? 예전에 여기에서 막 한복.. 우리 애기 일명 또.. 어? 어? 뭐야? 오는 소리도 들리는데? 지금 뭐 들려? 들려요? 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잠시만요 여자 소리야 여자 소리 잠깐 여러분들 층폭이를 다시 끄게요 하나 둘 셋 뜯어 뻥 나 밭 들었어 흥 이런 소리 무슨 소리야? 이건.. 들리세요? 이게 지금.. 지금 제가 봤을 때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건 왜 아니라.. 여자.. 울음소리가 왜이러는 소리야? 방금 허밍인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게.. 여자.. 막 그런 소리가 하던데 지금.. 여자였다며? 그럼 이거 울음소리는.. 여자는 소리였잖아 옆동이라고? 어차피 옆동으로 가긴 할건데.. 옆동으로 가봐야될 거 아니니? 진짜 부르는거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거를 불렀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레전드도 좋고 하지만 이게 부신이 뭔가 지 목적이 있으니까 불러..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부신이 3세번 불렀을 때 나가면 그건 죽음옵소입니다 부신한테 훌륭한 곳 분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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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가 엄청 이르네 잠시만요 풀면 어떻게 풀지? 또 지금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또 지금 있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더 쌩기신들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여기는 괜찮은데? 느낌이 느낌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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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이 된다고? 여기가? 네 5층입니다 여기가 다.. 바로 이.. 밑에가 좀.. 그러네 그 한복이 있던데 그쪽 층이.. 그쪽 층이.. 뭐 그런지.. 여기는 그냥.. 층이 떠요 그냥..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도 잘 찍어 잘 찍어 화.. 소리 들렸다고? 아니야 아니야 그거 잘못 들었을거에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현재 무슨.. 무슨.. 뭐지? 근데 여기를 왜 왔냐 그때 이콜이랑 거의 2년 반 정도만에 같이 이렇게 흉가를 왔었는데 여기에서 첫번째 들어갔던 그 동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었거든 이콜이 말로는 이 앞전에 이콜이 혼자 왔을 때 여기에서 수살기 여자를 봤다고 했거든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혹시나 그 수살기의 울음소리가 아닌가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왔어요 앞전에 그 유령버스 제가 가가지고 귀신형체에 위에 링크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귀신형체가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하고 여기를 한번 슬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때 그 여자 울음소리 들릴지 안 들릴지 그리고 이 꼬리가 봤던 그 수살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이 꼬리가 공포방송을 하면서 괜히 분위기 잡으려고 아 여기가 엄청 센데다 겁나 센데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한 5층정도 올라가니까 5층정도 올라가니까 5층정도 올라가니까 5층정도 올라가니까 5층정도 올라가니까 엄청 잘 어울린 dibble 아.. 뭘 하나 찍어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 유령버스처럼.. 또 몰라.. 그때처럼 대여 하나 감자올지 지금 3층까지 올라왔네 나 이게 벽인줄 알았는데.. 색깔이 똑같아 방금 들었나..? 방금 들었어요? 여자 음성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뭔가 있다야.. 주시해 이거 그거잖아 폴리스라인 폴리스라인 봐봐 소름봐요 소름봐요 맞네.. 짓누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 이렇게 봐봐요 봐봐.. 여기는 다른 데보다 더 심각해 잠깐만요..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천장.. 여긴가 보이십니까? 여긴가 보다.. 여러분들.. 여기서 해봅시다 뭐.. 앞전에.. 제가.. 그.. 유령버스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다 한번.. 카메라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게 제가 유령버스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다 한번.. 카메라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게 여긴가 보이십니까? 여긴가 보이십니까? 여긴가.. 하.. 이제.. 녹화가.. 진행이..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 이거는 오토바이 소리인데 그거 말고 그 전에 이 오토바이 소리 말고 그 전에 다른 소리가 들렸었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저번처럼 유령버스 처럼 귀신 형체가 찍혔을지 안찍혔을지는 제가 집에 들어가서 다시 꼼꼼하게 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못 볼 수도 있어 따로 카메라를 찍힐 수도 있긴 한데 크게 기운이 있고 그런 거는 없어요 기운 자체는 있어 있는데 그만큼 모습을 드러낼 정도의 기운은 없었거든 그리고 여기 5층에 올라왔을 때 가슴이 제가 엄청 답답하다고 했잖아요 맞지? 그건 여기 있는 이 지붕 때문에 그래 아 지붕이라는데 천장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여기에서 지내고 있는 그 구신이 구신한테 이 천장에서 뭐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랬던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또 지웠습니다 뿅 womx